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대응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입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그제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상대로 1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위는 27일과 29일에는 정부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발표 소실로